외놈들이 이 조선범이라면 아예 깜빡 죽는다니까? 지리산 노카미 조센트라는 오사모카 보수가 사장을 안 하면 무엇을 할까나? 행님 같이 안 가실랍니까? 나가 그만두라고 했다 어느 산이 됐건 산군님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지리산 노카미 조센트라는 오사모카 조센트라는 오사모카 조센트라는 오사모카 형님이나 나나 고로마한테 갚을 것이 있지 않소? 어차피 잡힐 거 아녀? 아버지랑 나가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? 여주쏘 Happo 내 몸이 bones 고맙습니다 şeyler 이게 알아서 할 길이야 다시 돌아가야지 kid could 감사합니다.